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특송기업 페덱스가 네덜란드 물류기업 TNT 익스프레스를 44억 유로 하나로 5조 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TNT가 공식 발표했습니다. 페덱스는 미국 경쟁업체인 UPS보다 8억 유로 싼 가격의 TNT 익스프레스를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UPS는 지난 2013년 52억 유로에 TNT를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 경쟁당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페덱스는 TNT 인수를 통해 주력 시장을 기존 북미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TNT는 금융 부분과 중국 트럭 사업에 매각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페덱스 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페덱스가 TNT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내에서 페덱스 코리아와 TNT 코리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 KSG 뉴스 정재입니다.